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윤리 김종혁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2021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 윤리와 사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정말 질문 많았어요. 저는 윤리와 사상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개정된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 OT 때 확실히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또 1등급 만점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선배들이 제 강의 게시판에 선생님 페이지 들어오면 클린 수강평 있잖아요. 거기에다 윤리와 사상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김종혁 선생님을 왜 따라가야 되는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고 오셨으면 아 그런데 선배들은 2020 교육과정이었는데 2020년도 수능이었는데 그러니까 개정 교육과정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도 어려운데 선배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2020년 수능 받고 여러분들하고 교과서가 다르다는데 뭐가 다른가 근데 제가 시작부터 한마디 드릴게요. 윤리와 사상은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우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슬프기도 하고 공자는요. 돌아가셨습니다. 기원전 551년에 태어났던 공자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 맹자, 순자, 소카르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돌아가신 위대한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의 말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육과정이 바뀐다더라도 교육과정이 바뀌었더니 공자가 기원전 6세기 때 이렇게 해바랬는데 21세기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 말이 안 되고 그런 즉슨 윤리와 사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뀐 건 없고 차라리 더 간결해졌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똑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똑같으니까 전혀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윤리와 사상은 여러분 OT 때 제가 확언해 드릴게요. 윤사하면 무조건 쌍윤해야 됩니다. 아 지금 본인 과목 홍보하시느라고 제가 지금 인강을 10년 넘게 하면서 제 과목을 뭐하러 홍보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윤을 오랫동안 강의했지만 윤리와 사상도 제가 10년 넘게 강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리와 사상에 등장하는 주요 사상가들이 생윤과 너무 겹치는데 올해에는 아예 더 겹치도록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 자체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윤사했으면 생윤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한 개념의 중복성을 가져가면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를 어떻게 공부하면 효과적인지 1년 동안 여러분들을 쭉 이끌어드릴 겁니다. 시작부터 그런데 윤리와 사상 공자 이야기 하시더니 윤리와 사상 자신 있게 가져갈 수 있다. 선생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2학년이다 보니까 처음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포털사이트 검색해봤고 또 타이틀 눌렀다가 바로 꺼버려야겠다. 잘생긴 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 의도겠습니까? 제가 지금 윤리 가르치는 강사인데 야 나 잘생겼어 잘생겼어 사진 봐라 현대 과학기술의 총체의 기술을 얻어서 만들어낸 이 결과물에 따라 내가 잘생겼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이거는 저는 하나의 메가스터디 상품이죠 상품 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잘생겼다라는 게 제가 뭐 이렇게 어디 뭐 이렇게 정말 뻔뻔해가지고 누가 저한테 보고 포털사이트 이제 댓글 막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나르시지지이다 뭐 자뻑이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이거는 웰메이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심하시면 유튜브 보시는 거 좋아하시는데 유튜브에 이거 찾아보시면 제가 작년에 오죽하면 해명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야 아니라니까 내가 어 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왜 잘 만들 수밖에 없냐면 어떻게 때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누군지 궁금하시겠지만 쭉 여기 보니까 뭐가 엄청 많죠. 뭐가 엄청 많은데 제가 이거 다 1, 2대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이만큼 윤리와 관련된 교육과정상의 일들을 많이 했다 이겁니다. 제가 이제 현직 교사 생활도 10년 넘게 해보았고 메가스터디 말고 EBS에서도 인강을 2011년도부터 촬영을 쭉 진행해왔고 그 과정상에서 여러분 개정교육과정 윤리와 사상 그리고 윤리하면 이제 윤사하면 생윤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기 보면 있지만 메가스터디 대표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EBS 강사 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과서의 뒷페이지를 보시면 여러분 학교에 어떤 교과서든 상관없이 거기에 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에서 교과서를 검증한단 말이에요. 이 교과서 내용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교육과정 목표사항에 제대로 부합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지 그거 검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윤리와 사상도 그렇고 생활과 윤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단원을 가르쳐야 되고 이 단원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평가해야 되는지를 지역적인 요소 걷어내고 여러분들한테 간결하고 매끄럽게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여기 딱 한 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모든 교과서에 가다가 다 검토하고 검증하고 이렇게 수정해야 되고 이렇게 보완해야 되고 이렇게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라는 일을 제가 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다양한 역할들 뭐 저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의 현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강사다. 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연관 교육과정은 어떻게 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윤리와 사상을 1년 동안 매력소로 빠지게 해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이 개념편 OT에 들어오셨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거예요. 지금 잘생긴 윤리, 수능 개념. 이게 이제 현장에서는 현장에서 12월 말부터 촬영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한 주에 세 강씩 올라갈 겁니다. 한 주에 세 강이니까 총 몇 주 걸릴 거냐면 9주예요. 9주. 12월 말 아니면 1월 첫째 주에 그 강의가 촬영이 될 텐데 현장 촬영을 여러분들이 너무 목나 기다리고 계실까 봐 그 이전에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저의 강의에 있어서의 재미, 매력들을 보여 드릴 겁니다. 그 개념이 바로 시작이 되면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선배들이 극찬했던 강좌가 당연히 모든 강좌이긴 하지만 잘로는 기출로 여러분들 윤리와 사상의 선지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내신 선지가 아니고 왜 지역적인 모의고사는 필요 없고 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이 선지는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디에서 이렇게 내려온 건지 라는 것들을 분석해드리는 기출 강좌가 3월에서 5월 동안 진행되는데 이 강좌와 붙어가지고 연결돼서 되는 게 여러분 1, 2월 달에 개념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3에서 5월 달에 기출 공부하시고 그 다음 금방 6평 다가오거든요. 그럼 6월 평가 시험 볼 때 6평 탭이 이건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인데 윤리와 사상은 정말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풀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런데 저는 과감하게 저의 밤낮을 다 불태워서라도 6평 대비 세미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3회분 여러분들 들어갈 겁니다. 그거 하면서 동시에 같이 수능특강 연계교제 분석해드릴 거예요. 올해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지필된 수능특강 연계교제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교과서 검정위원이라 했죠. 두 번째는 EBS에서 2011년도부터 강의했던 EBS 대표 강사입니다. EBS 사회탐구에서 가장 많은 누적 클릭수 작년 아 이런 말 좀 뻔뻔한 작년 1등 그러한 EBS의 전문가답게 제가 재자랑하고 EBS 전문가다 이거지 EBS 연계교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EBS 검토위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EBS 교제를 검토를 제가 엄청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계교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수능특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드리는 강좌가 붙어서 갈 겁니다. 잘로는 기출하고 그 다음에 6평 대비 수특 분석 그러면 저희들 만약에 잘생긴 윤리 끝나고 3월 모의고사 볼 때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여러분 옆에서 항상 열심히 강했던 만큼 3월 모의고사 대비로 또 1회분 이때 제공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6평 대비 수특 분석까지 끝나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가장 좋아했던 후반기 강좌는 바로 네 번째 잘잘잘 완벽정리 연간 커리큘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잘잘잘이 뭡니까? 여러분 동요 중에 그런 거 있어요. 하나 하면 잘잘잘 잘한다는 거죠. 지금 잘생긴 개념 잘 노는 기출 얼마나 기출 문제를 잘 놀면서 풀 수 있는지 잘잘잘 완벽정리에서는 최종 파이널 직전에 여러분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여러분 교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아왔던 기출 문제에서의 중요한 선지들을 모두 총망라해서 정말 강의와 교재만으로 마지막 파이널 직전에 윤리와 사상이란 과목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저는요 모토가 지업적인 거 안 가르쳐요. 지업적인 거 수능에 안 나와요. 지업적인 거 안 나오고 교육과정에서 물어보고 싶은 내용에 적합한 근거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실제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정약용 선생님의 하늘과 성리학의 천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혼동에서 틀린 학생들 많거든요. 그 개념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릴 겁니다. 그 강의가 잘자자 완벽정리고 다섯 번째는 자 여러분 윤리와 사상 공부하시던 분명히 이때쯤 와서 또 타는 목마른 모의고사가 없어요. 연계교재 EBS에서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은 나오지만 윤리와 사상은 지금 탑4 과목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도 안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때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도 10회 모의고사 윤리와 사상 10회 제공한 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윤리와 사상 모의고사 10회 모의고사 딱 평가원스럽고 수능스러운 모의고사 이때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커리가 진행될 텐데 우리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어요. 웰메이드 개념 윤리 그러면 웰메이드 개념 윤리는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3시간씩 총 27시간 27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9주 동안 진행이 되겠죠. 1월 첫 주에 만약에 현장 강의가 탑재가 되기 시작하냐면 여러분들이 딱 3월 모의고사 보기 직전에 완강이 됩니다. 완강이 되고 3월 모의고사 대비로 모의고사가 하나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는 수능 개념과 함께 전해드는 평가안의 연결 고려는 뭐냐면 개념 강좌인데 교재 특징도 설명드리겠지만 교재 보시면 알겠지만 교재 내용 안에 개념 편 있고 스토리텔링 있고 여러분들 웹툰 있고 기출 문제가 강좌별로 한 4문제씩 있어요.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 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잘로는 기출 때 할 겁니다. 그런데 개념 편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한 4문제 3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많게는 이제 5문제 풀어보면서 내가 배웠던 개념이 평가에서는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윤리나 사상은요 어느 정도의 암기도 필요하지만 내가 이 사상가가 말했던 이거 외웠다 해서 이거 여기 딱 등장하는 거 보이는 거 그건 내신에서 하는 거예요. 공자 군군신신 부부자자 제시민의 군군신신 부부자자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뉘앙스를 느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윤리향기라 이야기하거든요.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연결고리 만들어드릴 거예요. 아 내가 공자 개념에서 2학년 때 여러분들 배웠던 거 정명 공자에서 그 다음에 대동사회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단어가 제시면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고 평가에서는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지 그거를 하나씩 전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빠져나올 수 없는 웃음과 감독의 스토리테링 여러분들이 제 이름을 검색해보셨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윤리와 윤리과목으로 생인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윤리과목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등급 55%를 만들어서 1등급만 2등급 합쳐서 80% 넘었죠. 그래서 그걸로 제가 매스컴이 보도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윤리 생각하면 고리타분하고 철학자리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실생활에 녹아들어있는 제 인생 이야기를 토대로 개념편 그래서 1, 2월에 개념편 듣고 나면 인간 김종익이 돼서 어느 정도 좀 알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스토리를 여러분들 개념 녹여낼 거예요. 그거를 2021 수능에 필요한 모든 내용과 함께 깔끔하게 필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는 판서 위주로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PPT 위주 수업이 아니라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판서 쭉 진행하면서 각의 개념을 정리를 시켜 드릴 겁니다. 총 9주 안에 평가와 연결 고리까지 확인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로 필기 위주 강의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교제를 펼쳐봤더니 교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교제에 욕심을 많이 넣었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모든 걸 다 전해줄까 라고 했더니 교제가 좀 작년에 무거웠어요. 그랬더니 모수험생이 저한테 생수통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제를 좀 더 간결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넣어드리는데 스스로 학습이 가능한 교제인데 먼저 여러분 예습이나 복습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제 교제 기획할 때 이거 어느 교제도 없지만 웹툰이 들어갑니다. 윤리와 사상에 웹툰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뭐야 공자 가지고 공자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웹툰이잖아요. 웹툰. 그 웹툰만 보더라도 약간 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웹툰은 여러분 언제 또 보셔도 좋냐면 복습하실 때 다시 보시면 어 이런 내용도 우리가 배웠구나 라고 웹툰으로 학습 내용을 가다 먼저 예습 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복습하고 두 번째는 강의와 함께 여러분들이 강의 시작하면 내용 정리 들어갈 거예요. 그 내용 정리 들어갈 때 필기를 따라오시는 부분이 바로 그 내용 정리 부분인데 어 교제에 들어가 있는 개념 내용은 제가 강의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 체크하세요. 여기 체크하세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교제에 들어간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어 개념편 때 이 교제 다 안 달아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설명해 드렸고 그 설명한 부분들이 1년 동안 쭉 갈 거니까 중요한 건 교제의 내용들을 하나씩 선생님하고 같이 체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따라오고 필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필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에 설명해 드릴 텐데 교제를 보시면 웹툰이 있고 내용 정리 부분 있고 내용 정리 부분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설명해 드릴 거니까 강의 때 체크하는 부분들 중심으로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할 때는 문제풀이 할 때 여러분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먼저 멈춤 하시고 문제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듣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너무 없다. 너무 없다 보니까 지금 반수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 OT를 가다가 만약에 6월에 듣고 있다.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7월에 듣고 있다. 그때 이제 빨리빨리 문제풀이를 따라오시거나 아니면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만 다시 한번 찾아서 보면 되겠죠. 그렇게 강좌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빈칸 채우기 OX 퀴즈 있는데 OX 퀴즈 여러분들 먼저 꼭 복습하실 때 풀어보시고 해설지 참고하셔서 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왔구나 라고 교제로 그러니까 교제로 웹툰을 보고 웹툰으로 예습하고 복습하고 내용 정리했던 부분을 토대로 하나씩 내용 체크했던 거 다시 보고 그 다음 여러분들 스스로 빈칸 채우기 OX까지 하시면 되는 스스로 학습 가능한데 그 다음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 첫 번째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소중한 그 교제죠. 교제 가지고 강의에 참여하시고 여러분 뭐 인강사이트 관련해서 포털사이트 보다 보면 김조수 선생님 강의 교제 없이 들어도 되나요? 아 교제에 제가 얼마나 많은 열과 성을 쏟았는데 작년에 이제 정말 또 슬픈 사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교제를 무료로 풀었단 말이에요. 12월 달에 1억 원어치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 여러분들이 문과 입과 상관없이 무한 클릭해가지고 죽나에 파는 현상을 제가 봤어요. 그러지 마시고 교제 구매하셨으면 1년 동안 1년 동안 쭉 끌고 가면 되게 뿌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 교제 개념 여러분 몇 월에 준비하시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교제 구매하셔가지고 교제와 함께 웹툰 먼저 보시고 내용 정리 부분 체크 들어가기 전에 두 번째 필요한 건 필기 노트인데 여러분 10년 넘게 제가 윤리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꼭 권장했던 건 뭐냐면 A4G 권장드립니다. 처음 그냥 이렇게 노트도 좋은데 아니 귀찮으니까 노트라지 무슨 A4G로 해 A4G라면 가장 강점은 뭐냐면요. 일단 저는 판세 이렇게 길게 갈 겁니다. 칠판으로 그럼 A4G를 이렇게 가로로 쓰기 시작하면 그대로 칠판 한 판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두 번째는 A4G는요. 한 장 한 장 낮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 개념이 생기거나 우리가 커리가 쭉 갈 거 아니에요. 아 기출 때 이거 이거 봐야지. 그래요. 올해 만약에 2021 수능을 위해서 모의고사가 진행됐는데 여기서 나 필요했던 문제들 어렸던 문제들 있어서 끼워넣기가 좋다니까요. 그래서 A4G로 정리를 하시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볼펜 볼펜 준비합시다. 특히 남학생 여러분 제가 남고에 11년 있어봤습니다. 필통을 안 가지고 다녀요. 필통도 안 가지고 다녀요. 볼펜은 그냥 검은색 하나만 하지 마시고 뭔가 아름답게 필기노트 만들어 놓으면 자기도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면 삼색 볼펜 있잖아요. 세 개 결과도 구매하셔가지고 필기를 할 텐데 저는 분필을 네 가지 쓸 겁니다. 하얀색은 기본적으로 판사할 때 쓸 거고 파란색은 누가 이거 나무 위케도 올려놨던데 파란색은 제목 쓸 때 쓸 거고 그 다음에 분홍색은 줄글 때 쓸 거고 중요 내용은 노란색으로 필기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분필을 바꿔서 강의하다 보면 누구나 딱딱딱딱딱하고 누구는 볼펜을 받고 있는데 혼자 멍하니 검은색으로 쓰고 있는 모습을 인강에서도 하지 마시고 준비하셔서 교재 A4G 그 다음에 볼펜 딱 준비하셔서 중요해요. 겨울에는 방 안에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마음가짐을 딱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근데 인강 볼 때 여러분 중요한 마음가짐 뭐냐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강의를 찍기 위해 오티지만 비록 오티지만 올 때 오티라는 어떠한 단순한 생각 없이 옷 차려입고 거울 보고 어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화장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어떤 옷을 입을까라고 3일 4일 전부터 생각해서 그래 이 옷 입고 가자 라고 생각하고 여기 섰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바깥에 있는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왔는지 아 오늘 김준성 강의 한번 들어볼까 그래 뭐 옆에 라면 커피 아니면 과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세수도 안 하고 눈꽃도 안 뜨고 막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 우러불러 침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한다는 마음 가지고 그래 저 선생님 내가 포털사이트 검색할 때 봤는데 1년 동안 한번 가본 OT 강좌에서 그래 정말 믿을 수 있겠구나 교과서 검정위원회 연계교재 분석가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들을 잘 정리해서 수험생들을 많이 1등으로 이끌었던 저 강사 선생님과 가봐야겠다 라는 마음 가지고 OT부터 클릭하셨으니까 OT 클릭하면 대단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지금 메가패스 구매 많이 하셨는데 메가패스 구매하면 OT 안 누르고 1강부터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냥 OT는 그냥 생략하고 가는데 OT까지 들어온 충분히 올해 윤리와 사상 만점 받을 자격 있습니다 그 마음까지 가시고 가지고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진정성 있는 강의로 1강부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여기 목걸이 차고 있는데 누가 이제 또 작년에도 놓고 최근에도 놓고 포털사이트에 뭐냐 지금 뭐 금목걸이 자랑하냐 라고 하시지만 절대 그게 아니고 연간 커리큘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제 어머니의 유품입니다 제 어머니와 함께한다는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1강부터 시작할 테니까 OT 이제 들으셨으면 준비하셔서 1강부터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1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